네 앞서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 엿새 만에 누적 판매량이 100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인 첫 노벨 문학상이란 기록에 이어서 한국 출판계에 새로운 기록을 세운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동안 침체됐던 한국 문학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K문학의 전 세계 출판 시장으로 저변을 넓혀나갈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식 몇 시에 들으셨어요? 한 5분 정도 지나서 사실 식사하고 있었는데 제 전화통료 일단 불이 나더라고요. 친한 기자분들이 혹시 한강 작가 전화번호 아느냐?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바로 외심부터 멘트해달라 이렇게 해서 더더군다나 한강 작가가 아예 기자회견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같은 편언가들이 굉장히 많이 바빠졌습니다. 그 의미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국내 작가의 첫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하나의 메시지다. 전 인류를 향한 아주 거대한 메시지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매년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왜 그 작가가 봤지? 또 그 작가가 도대체 무슨 작품을 썼기에 노벨상을 봤지? 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거의 수억, 수십억에 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이 지점에 노벨 문학상은 당장 우리 인류가 함께 생각하고 뭔가 모색하고 해야 될 그런 메시지들을 심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이 명실상부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이게 단지 상금이 많아서도 아니고 역사가 그냥 길어서도 아니고요. 바로 인류를 향한 이런 메시지가 충실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올해 2024년 노벨 문학상이 우리 한강 작가를 선택함으로써 그러면 인류에게 던지고자 한 메시지는 뭐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증오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이것을 축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의 어떤 입장으로 보면 한강 작가가 70년생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별명처럼 세대를 구분하잖아요. 586도 있고 심지어는 586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의 전후세대, 산업화세대, 586세대 그러니까 그 앞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세대적 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넘어서야 한다.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그로써 인류가 이제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모색해야 하는지 바로 이런 점들을 좀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후 문학적 의미는 많은 곳에서 이미 나왔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경제 또 한국 출판 산업이라든가 시장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이후에 품절 대란이 빚어질 정도로 많이 팔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발표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11일부터 이제 주문이 폭주했고 그래서 단 하루 만에 서점 합계 30만 부가 우리나라에서 한강 작가의 전작품들이 판매가 됐고 거의 즉시 품절이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쇄 재본 시스템이 굉장히 선진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품절 사태가 막 한참씩 길어지지는 않고요. 뭐 출판사들도 막 즉각적으로 인쇄 재본 바로 들어갔고 금방 품절 사태는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이미 100만 부 넘어갔다고 하죠. 판매량 전체가. 아마 올해 또 내년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 수백만 부 국내에서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외에서도 그러면 지금 한강 작가 책 판매가 많이 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작이 이제 결정이 되고 나면 이제 번역된 거를 사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역이 돼 있으면 그 책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얻고 아니면 이제 또 저작권 계약해서 번역하고 이제 한참 좀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다행히도 지난 2016년도에 한강 작가가 부커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영국뿐만이 아니라 영미권 서구 전체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이미 이 책이 번역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 지금 외신 보니까 외국의 서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도 똑같이 품절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외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또 더 많이 좋은 반응을 얻을 거라고 보는 게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동아시아, 그러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의 여성 독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자면 중국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출판도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가 아직까지 해적판 시장이 다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정식으로는 집계가 잘 안 내는데 정식 출판물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 30만 부 정도 나가면 해적판 시장에서 100만 부, 200만 부가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정식으로 저작권이 수출이 돼서 중국에서 출간된 책의 판매량이 계속 여기에 합쳐지고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한 1, 2년 이내에 거의 억대에 가까운 억이라는 게 뭐예요? 억권? 네. 왜냐하면 작품 2도 여러 개고요. 가령 중국의 해적판 시장까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인세가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렇죠. 매년 노벨문학상 받은 작가에 대한 관심이 꽤 높았고 유명 작가들 중심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 그랬었나 이 정도였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한강 작가의 관련 책들까지 지금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뭐 심지어는 지금 한강 작가 책은 품절이 되고 나니까 그러면 일단 그 원료를 찾아서 아버지인 한승원 작가. 한승원 작가님도 이상문학상 받은 작가시잖아요. 아자아자 바라들어서 쓰시고. 부녀가 같이 이상문학상을 받았다고 한때. 네. 그것도 화제가 됐었죠. 아버지의 작품도 함께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한국 책초의 노벨문학상이니까 이런 반응은 사실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에 비교적 젊은 작가가 지금의 한국 독자들의 어떤 감각에 맞도록 쓴 그런 작품들이 많다라는 것도 좋은 반응을 얻는 한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문학에 있어서 여성 독자가 특히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여성적 감수성이 뛰어난 작품이기도 한 그런 점. 이 책 한강 작가의 작품의 반응이 전체적으로 계속 뜨겁고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그동안 어려웠던 출판계의 단비가 되는 그런 소식일 텐데 지금 반응 느끼시잖아요. 네. 당연히 장치집 분위기고요. 제가 출판계에 들어와서 지금 한 30년 정도 보는데 이렇게 좋은 다들 들뜨고 좋아하는 원래 출판사분들이 좀 되게 침착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흥분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의 권위를 통해서 이제 한국 독자들이 자국 문학의 수준에 대해서 뭔가 의심하거나 낮잡아 볼 이유 자체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 작가 혼자만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게 한국 문학의 저변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그 저변이 어떻게 보면 흘러넘쳐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적 자부심, 자신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출판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판업계가 최근 몇 년간 단군 이래 최후의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번 수상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그렇게 인터뷰한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저변 얘기하셨는데요. 이제 한국계 미국 작가인 김주혜 씨. 또 이분이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자로 결정이 됐죠. 이것도 굉장히 큰 상인데. 그러니까요. 같은 날 발표가 되는 바람에. 네. 순차적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한국계 미국 작가입니다. 김주혜 작가가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작품으로 2024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문학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은 경쟁해서도 후보 작품 중에서 보면 올가 토카르츠크 같은 작가. 이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잖아요. 해외문학부분 최종 후보 10작품 중에서 이런 작품들과 경쟁해서 지금 영예를 안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요. 지난 2016년 이후 우리 한국계 문인들이 국제적으로 큰 문학상을 받은 수상한 건이 지금 31건입니다. 그래요. 상을 받지 못했지만 후보에 오른 것까지 더하면 97건에 달았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계문학계가 주도하는 그런 흐름을 쫓아가는 데 바빴다라면 최근 한 7, 8년 동안 한국 문학계에서 지금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된 건 지금까지는 고은시인 정도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 작가들이 굉장히 대약진을 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한국 작가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허상 지난 2016년도에 한강 작가가 받았던 그 북허상도 노벨문학상만큼이나 권위 있는 상이잖아요. 지금 현재 김혜순 시인 그리고 황석영 작가가 지금 여기에 후보로 올라가 있고요. 특히 김혜순 작가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지난 3월입니다. 미국 도서비평가협회에서 주는 15분 상을 한국 작가 최초로 받기도 했고요. 지금 황석영 작가 해질 무렵으로 북허상 인터내셔널 부분 지금 1차 후보에 올라와 있고 또 이 밖에도 한강 작가를 필두로 한 30대에서 50대의 젊은 작가들도 대약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특유의 역사성, 서정성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한국 문학의 특징이 여성, 역사, 디아스포라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세계문학의 흐름과 이게 맞물리면서 한국 작가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수상을 보면 특히 번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우리 문학에 대한 번역 요청이라든가 출판 요청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이런 것이 이제 저변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 번역은 우리가 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 그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로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도 잘해야 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세계적인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중에서 우리 한국어를 정말 한국인처럼 잘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배우는 열풍이 많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이 또 다 자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요. 이제 대중문화로부터 촉발됐던 것이 관심이 계속 이제 확장되고 더 고급화되고 이러는 과정들 속에서 이제 문화계까지 관심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외국의 번역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번역을 잘 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이런 저변들이 만들어져서 도별문학상 수상이라는 그야말로 대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우리의 오징어게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고 BTS 빌보드 차트 1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K컬처가 이 문제 문학으로까지 저변을 넓히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82년생 김지영을 쓴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나요?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나라 책들이 그냥 뭐 서구에 그저 수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큰 베스트셀러가 돼서요. 그게 염두에 두어지니까 같은 작가의 작품이 아예 억대의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서 저작권이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저작권 에이전트들이 난리가 났다는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 출판사가 한국 문학을 이전만은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사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이런 말로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의 의미를 정리하기도 했는데 이제 한국인들은 변방과 비주류라는 그 오랜 문화적인 자의식 여기서 이제 벗어나서 비로소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고 또 세계문학의 향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궁리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한국인의 문화적 태도에 뭔가 도약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저는 이것이 그냥 기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 문학이 세계문학의 중심이자 주류 이런 의식이 전 세계인들에게도 함께 생길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요즘에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단지 그런 국뽕적 차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작가들과 이 작가적 역량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겁니다. 정말 한국이 세계의 문화 속에 어떤 메이저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하는 그런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단순히 책 판매라든가 이런 걸 넘어서서 영상 콘텐츠 산업하고 만나면 수익이 또 훨씬 커질 수도 있고 무궁무진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런 수상 특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막 끓어오르다가 또 어느 날 냉담해지는 건 아닌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저는 오히려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벨문학상 수상과 수상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은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노벨문학상을 매년 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강 작가의 한 작가의 모든 작품에 모든 판매량이 집중돼서 그게 너무 지나치게 오래 가는 것보다는 이것이 분산되는 것. 한국 작가들의 또 다른 작품으로 분산이 되고 또 문학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이런 또 다양한 고급 어떤 학술의 분야라도 번져나가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 추이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한국 문학은 어디에 비해서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 그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은 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아예 한국 문화 자체가 특히 문학을 둘러싸고서는 아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이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쭤봤던 이유가 성인 10명 중 6명이 너무 바빠서 1년에 책 한 권 읽지 않는다는 그런 국민 독서 실태조사 나온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94년 첫 조사 당시 86%를 넘겼던 종합 독서율이 2013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상에 들어오면서 현대인들의 대체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이 비슷하긴 합니다. 한국이 조금 더 급속도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철학자 한병철 교수의 말대로 현대 사회의 특징은 일종의 자기 착취의 시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시간을 더욱 정교하고 집요하게 착취당하는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도 일종의 시간 착취의 수단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를 취미로 여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가. 왜냐하면 독서는 돈 버는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일상에서 우선적으로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보면 읽을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텍스트 힙 그러니까 읽는 것이 멋지다라는 트렌드가 지금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불었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유행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읽는 행위 정확하게 읽는 행위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에 가장 유력하고 좋은 도구다. 이런 어떤 발견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고 이렇게 바뀌는 분위기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폭제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AI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읽는 인간과 읽지 않는 사람들의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문화에서 이해가 되게 되면 독서나 이런 것들도 혁명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정말 취미로 취부를 해서 그냥 경제적이지 않다. 바쁘니까 여기다 시간을 쏟지 못한다. 이런 차원이었다가 이제는 좀 바뀌어서 사실은 책이라는 게 굉장히 개인의 어떤 내면의 성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니까 그게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사실 경제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남을 이해하니까 사업을 하는 데서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회에서 굉장히 다쳤을 때 상처받고 치유받고 성장하면 그걸 토대로 단단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저는 보통 때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좀 생각을 바꾸고 우리가 지금은 유튜브 시대지만 조금 더 지나면 다시 종이책으로 가지 않을까? 전자책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한국인들의 디지털 의존이 유독 좀 강한 편이기는 한데 저는 또 이 트렌드가 또 다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발견으로 이어지게 되면 또 금방 또 그 트렌드로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것도 한국인들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화가 지속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출판산업은 거대한 생태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책이 사고 팔리는 시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기관산업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300명 정도밖에 필요가 없는 책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출간이 되고 거기에도 또 뭔가 의미 있는 인쇄가 가서 또 다시 그런 어떤 학술적인 행위들이 반복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래서 출판산업을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생태계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아끼고 좀 정책적으로 이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만들려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신 출판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